짱깨 없어요 짱깨는 없는데 다 솔로에요 본인 인증 해야되서 짱깨 없어요 100% 왕국인이네 어 여기 성층집 한 명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층집이 떨어졌어요 한 팀 5명 5명에 저기 어디지 어 200집에 있는 차고집 있지 차고집 차고집 아 뭐 차고집이랬나 초합집으로 하나 갔어 어 왜 왜 왜 총이 안주어져 어 진짜 안주어져 아 엄청난데 엄청나 엄청나 근처에 발소리 들렀는데 어 막 트레이서도 있는데 순간이동하는데 3층집에 잡으러 갈까요 저거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저 발소리 뭐야 어 나 나 나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어요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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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이스 싸이간가 뭔데요 싸이가 싸이가 드세요 드세요 저 필요없어요 한 명 잡으러 세 명 온거야 흐헤헤 근데 아이도 마이크가 바뀐거야 네 어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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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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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협사격 중 네 한 명이 아닌거 같아요 어디있어 어디 뒤에 있어요 쇼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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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요 기절 나 밴드님 먼저 살릴게요 네 네 피하려고 나 아 아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오케이 나 죽음 내가 살림 우지에요 우지 살리는 중 살리는 중 벤디님 살려요 네 제가 이겼어요 저 회복템 없거든요 어 내가 구성 하나씩 드릴게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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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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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하나씩 내 구성 다 잃었어 이제 저기 저기 그 한 명이 어딨냐면 다 죽었어요 아니 1등에 하나 떨어졌어 3명에 아 그 10등이 떨어졌는데 그 공사구는 그 쪽에 수확팀 아 나 왜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그 쪽에 하나 떨어졌어 헉 렉 나 갑자기 나 피 좀 채워야겠다 여기 AK 두 자루 저 AK에요 문 열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문 열고 샤쿤님 아까 사이가 드신 분 없어요? 저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내가 가서 좀 먹을게요 사이가가 더 편해서 일단 한시커드 끝 시체 어디 있지? 대신 저희도 피엘님을 오자마자 죽음 아무도 파밍 안 했구나 아무도 파밍 안 했구나 어 왜 저 집 안에 있네 어디 어디 아닌가 총소리 들렸는데 집 안에는 총소리 있어요 빨간핑 있어요 2층에 있다 1층에 있다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기절 사망 기절 사망이에요 한 명 더 있어요 인사 대파밍해요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처에도 있는데 나 진짜 놀랐는데 1리 털렸어요 1리는 그럼 걔 친구들 1리에 있다는 건데 1리에 있다는 건데 1리에 있는 1리에 있는 1리에 있는 1리에 있는 1리 문 열려있음 1리 문 열려있음 여기도 큰집 털렸고 여기 발소리 내 앞에 있어요 네 앞에 있어요 네 담벼락에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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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집 계단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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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저요 저랑 아이두님 같은데 아 그러네 이 안에 시체 하나 있네 소 염기 하나 떨굴게요 드세요 차소리 거기 지나가네 거기 그냥 지나갔고 한번 오딩 드셨네 미이 저도 다시 어 렉 뭐야 어 튀겼다 나 방금 없었는데 베리언니 들어와요 네 좀 오모 좀 해주세요 갑자기 튕기네 렉 걸리다가 아 진짜 이게 아 저 에이케 내려놓고 스카 좀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뭐 그 스카 내가 먹어야겠다 아 그럼 에이케 그냥 써야지 아직 못들어왔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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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 렉 카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엠포 위치 봤는데 엠포 드실 분 계세요? 왔다시!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요집? 인가 요집이예요? 라감핑 주변집 아 나 왜 안넘어가죠? 어? 오뎅 하나 더 AR 오뎅 AR 오뎅 아이두 님도 얘기하겠다 저 지금 SMG 샷건이라서 AR 없어요 AR 없이 엠포로 포기하는거에요? 네 뭐 어때요 5탄 너무 안나와서 그냥 풀하게 포기 여기 M16 있는데 5탄 허덕이는 그냥 9탄 쓰는게 망편해요 어이 풀한 남잔데 램포가 어디 있을까요? 2층인가요 없는데요? 어? 찾아드릴게요 있어요 이쪽 집인가? 이 옆집인가봐요 저 있는 응 응 여기에요 여기여기 어 여기서 어따라? 2층이요 아 아래 좀 심하다 아시아 얼라? 아 2층에 없어요 2층에 없어요 2층에 없어요 떠났지 1층에도 없는거죠 엠포는 그렇게 사라졌다 잠시만요 이 옆집인가? 아 헷갈리네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로키님 여기 여기 화장실 하얀이 아 이거 아이두님한테서 총하나 구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인간을 파밍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 아 그러니까 구상먹어야돼 우리 지금 구상 다 썼어요 대탄 필요하신 분 대탄 대탄 있어요 저 구상 하나 있어요 저 두개랑 의료용 키트 하나 있어요 나 0개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에너지 드림 거 다 썼게요 나 0 0 2 0 0 2 그건 아니네 저는 판매도 저 대탄 필요 없어요 대탄 먹었어요 루키님은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갖다 버릴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가기전에 요거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뒤져봐야지 아 잠시만요 탄드릴께요 저 탄 좋아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냉동이는 게임 접었데요 진짜 안와 몰라요? 이번주 안된데 왜 그거는 아이두님 아이두님이란다 파이팅형 이번주 안된다고 한번 파이팅형 아 재포팔 안나오나 파이팅형 아 쌍오뎅이다 아 쌍오뎅이다 스네아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요 SMG 속은 아니요 아깝다 스네아는 뺏을라 그래 나랑 같이 화면 보고 있을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죽으라는거죠 빨리 스네아 오뎅 먹은 사람이 먼저 죽겠죠 지금 이번실자 나한테 팀킬하라고 지금 뭐 쓰는거죠? 난 그런설이 한적 없다 아 지금 나한테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리는데 팀킬해라 팀킬해라 3동 다 털었나요? 여기 키트 하나 있다 내가 먹어야겠다 아 못먹네 3동 다 안 털었을걸요? 우리 아무도 안 털은거 같은데? 여기에 배낭 레벨 3 2층 저 있어요 루키님 드세요 나도 3 지워야겠다 은근 파밍이 다 괜찮은데? 어? 8배다? 렉이 조금 있다 아 순간 더블 배열을 보고 카고팔인 줄 알았네 아이두님 아직 AR 못 주셨나요? 네 아직도 안 주웠어요 스카라도 스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5탄 충분하거든요 드세요 M16이라서 아 그래 아 저 근데 SMG 풀 파츠 맞춰서 3동 다 안 털었네요 야 지금 420발 있거든요 총알 어 여기 사운드 들려요 좀 멀리서 언덕백이 아니 저 저 초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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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랑 언덕이 산일거에요 아마 여기 지금 라인 타는 애들 싸우는거 같은데 네 그런거 같아요 아 카보팔 안나오나? 아 카보팔 안나오나? 아베에다 AR 붙여서 써야되겠다 저 AK 어 여기 AK 있긴 한데 아냐아냐 아냐아냐 그 5탄짜리 총이요 M16 찾아줄게요 찾아볼게요 아까 1동에 아까 그 많은 에 그 많은걸 다 패스패스를 했거든요 찾아봐야겠다 빨리 여기 M16 어디요 동사무소 네네네 탄도 떨궈주세요 탄 90발 있어요 더 드릴까요? 음 아뇨 그정도면 될거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60발 더 드릴게요 저한테 5등 있으니깐 5등도 받아라 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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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5개 나 이따가 하나만 줘요 2개밖에 없어요 네 어 여기 M4 오 여기 M4 있는데 아 여기 초소에 M4 드세요 내가 파츠 구해올께 아까 개머리판이나 이런거 많이 본거 같은데 아뇨아뇨 어차피 있어요 파츠 되게 많이 있어요 일부러 먹어놔서 어 여기 쓰세요 여기 초소 개머리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개머리판 개머리판 찾아볼게요 여기 초소 2층에 있어요 아 개머리판 저 죽었어요 으흠 그럼 끝 초소? 초소 어디죠? 저 앞에 그 요거 요거 으흠 가까이서 총소리 내가 쐈어요 알려주면 가 가 서서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추워서론 이제 배터리가 겁나 빠지잖아 냄새 날텐데 일단 차고 확인해봤어요? 차 없어요 차 구해야되는데 저 개월치 뛰어갈 수는 없는데 아이두님 네네 메모리판 소음 아 차가 없다는게 좀 그런데 원이 어차피 거의 바로 윈데요 차 여기가 막판에 개싸움이 될거란 말이에요 개월치에서 일단 언덕 위에 차고집에서 애들 좀 잡을까요? 네 좀 대기 타야돼 아 여기 스나 있으면 딱인데 카고팔 저 혹시 몰라서 SR 파츠도 먹어놨는데 그나마 드세요 나왜 나와야 먹죠 어 저 카고팔 카고팔 구성 구성 두 개 하나만 줘요 드링크 드링크 배율 아예 없어요? 네 4배 드려 어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지 저기 4배 하나 버리고 왔는데 저기 오토바이 하나 버리고 왔는데 일단 산쪽에 총수료 나왔거든 1번 2번 2번 3번 4번 4번 이섭 5번 응 저기하나 뛴다 사내여 방향좀 알려주세요 아 이 75 나무에 방금 살짝 보인거같은거 맞죠? 네 거기서 올라갔어 나무로 어 거기 우리 가야되요 네 아 결국엔 결지를 빼야되네 아 연막이 하나 아 다행이다 우리 여기 집 먹어요 여기 집이나 여기 2층 계단집 먹잖아 계단집 먹는게 낫지 않아요? 저기 2층집은 너무 개월지라 주변이 오토바이 안걸로가도 될까요? 밑에 빈민촌 차 어 차소리 버그소리 애네들과 움직인다 중앙으로 간다 빠졌네 N2로 빠지고있어요 쟤네들도 저기 집 갈려고 하는거같은데 네 그런거같아요 딱 느낌 우리 그냥 여기 집에서 한턴 버틸까요? 네 여기가 앞에 붙어 우리가 여기 2층집에서 여기 2층집에서 여기 2층집에서 한턴 버틸건 아니면 지금 산으로 붙어서 민두운천 타고 불든가 둘중에 하나거든요 왜 집에서 한턴 버티는거 낫지 않아요? 집에서 한턴 버티는거 낫지 않아요? 너무 끝이라 어차피 이동하니까 민두운천 이동하는것도 이리로 나와요 저쪽 차라리 민두산 밑에 산 밑에고 붙잡시다 쟤네도 지금 붙었는데 흐흑흑흑 있을거같긴 하거든요 저기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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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는 울타리에 새웠어요 얘네 있어요 저기 백 백 백 숨어요 아 심지어 NW 보급 떨어져요 NW 보급 저거 100% 먹을거같은데 2층집에 있어요 있는거 확인 네 아니면 보급 먹는거 자르는것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일단 저 집으로 그냥 붙어요 들어가요 네네 창문 깨져서 봤더니 붙어있네 여기로 가야 돼 어 여기 안되나? 어 거기 자기장 밖이에요? 아이두님? 네네네 오실 때 문 좀 닫고 앉으시고요 여기 시체 하나 있네 더블 방향의 청소리가 나는 그죠 나도 들렸어 피카츄 하네 앞에 집이 좋긴 좋다 와 퍼가 피카츄 하네 있어요? 아니면 더블 방향의 청소리가 왜 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시죠 어쩔 수 없다 응 아 넘어가 왼쪽에 카고 아 확인 N345 좀 많이 멀리 한명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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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라리 여기 오른쪽 라인 타요 오른쪽으로 저 산에서 내려온 애들 꽤 있을 거예요 저 산에서 내려온 애들 꽤 있을 거예요 소리가 엄청 들려 26명 26이니까 23명 남았네 아 갑자기 확 푼다 좀 전에 30몇명이었는데 조심하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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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쏜다 어 겁나 쏜다 거리가 꽤 가까워요 연막 연막 뿌리고 연막 뿌리고 연막 뿌리고 아이두님 쪽으로 하나 던졌어요 저 집까지 붙어 저 집까지 붙어 하나 디젤 하나 옥상 하나 옥상 어 뭐야 쟤 옥상 한데 옥상 한데 옥상 백봄 하나 기절 하나는 옥상 옥상 수명 컷 옥상 개피 옥상 개피 산 쪽에서 내려와요 다 컷 산 쪽에서 내려와요 산 쪽에서 내려와요 오케이 아 4배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여기 칩패드? 밑에 하나 붙었어요 여기 4배 하나 남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렛이 겁나 심해 저쪽 2방향 N15 N15 한명 오 나 막 순간이동해 컷 좀 전에 왜 이렇게 렉 심하지? 여기 렉 진짜 심한데요 애들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 아까 산쪽에 애들 있었는데 우리 연막이랑 수류탄 다 챙겨야 되거든요? 네 연막 저... 잠시만요 얘는 완전 부자네 완전 부자예요 얘네들 다 있어요 야 나 5탄 좀 보고 연막 하나씩 좀 챙겨줄래요? 네 연막 저... 제가 지금 하나 하나만 더 챙길게요 오케이 나 무거워서 하나밖에 못 챙겼거든요?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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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하고 있었어 자기장도 안 보고 뛰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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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한 팀 아 죽어 죽겠는데 큰일인데 큰일인데 아... 아... 헬라으로 갔어 하하하하 앞에 누워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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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